오늘의 주황색을 읽어보니 결혼 축하해요! 결혼한지 벌써 일주일이 안 지났어. 왜 이렇게 시간 빨라? 결혼식 영상 편집받는 시간 다 됐어. 하여튼 50분 여행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베트남의 포코옥이라는 휴양지입니다. 포코옥은 베트남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각광받고 있는 휴양지인데요. 여기가 결혼식 날씨도 좋았잖아. 근데 지금 신혼여행 날씨도 딱이야. 개추워. 오늘부터 강추위 시작. 우리 따뜻한 바람으로 갔잖아. 25도. 우리 진짜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싹 다 먹고 오자. 나 진짜로 와감이 생길때까지 먹을거야. 오케이 가자! 준비는 됐어. 어떡해 떨려. 결혼식 바람 너무 많이 본데? 될 수 있어? 우와. 우와. 380. 돈 2만원 더 내고 주차대행 있으세요? 무조건. 예약 못했을때 개꿀티? 진짜? 이렇게? 이렇게? 여기있어. 아하. 이 분이 어떤가요? 설레. 아 우리가 여기로 오다니. 안녕하겠다. 여기있다. 다시 올라왔다. 다시 올라왔다. 엄청 흔들리는거 보이지? 엄청 흔들리는거 보이지? 엄청 흔들리는거 보이지? 치킨! 왜? 읽어보게? 없고? 없고 없지요? 없지요? 아무것도? 응. 없어요? 사전좌석 사용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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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380 타고 가는척. 가자. 자아. 24. 괜찮다. 좋다. 아유 조그마네. 좀 앞에 걸 비는거 있지? 여기 탔어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5시간 사야돼. 아. 깜짝이야. 그래서 그쪽에서 맑는게 여기야. 반반에 이곳에 또 켤게요. ketogenic. 소명이 필요하면 머리 위에 독서등을 사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날 Witcher. 아아 불어울려. 아. 덜리よ. 제게 장소. 그는 보도에ى 세월이까지. 둘 다 매력을 넣자. inspections disc. 저입니다. – 해당 식물의 두 가지 사이즈로 – 바로 나오네! – – – – – 소갈빈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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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워 키링이었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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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뽀개질 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여행이 나고 싶어요 여행이 나고 싶어요 다 왔어요 적들도 안전하게 다 왔어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2차여행에 이를 지켜냈습니다 스파스인 유리시팸 서울신물원 서울신물원 우와 찌고 찌고 우와 일체가 드려드릴게요 우리 기다리셨죠? 9시정도에 출발을 해서 10시에 도착을 하고 10만동, 20만동, 10만동 그 다음에 5만동 우와 진짜 깔끔하다 침대 되게 커 여기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로 아는 겁니다 맥주 향기는 해야겠다 맥주 있어? 어 아 땡겨 아 아우 고대다 어때? 다 있어 아우 그 핑크 그릇이 아주 멋있데?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7분이요? 아이고 내일 봐요 아 3시간 자고 일어납니다 저희는 2시간 자고 일어납니다 2시간 자고 일어납니다 2시간 자고 일어납니다 2시간 잤습니다 그 가까이 저거 슬리닝인데요 여러분 그 다음 신발 신발 이씨 ля 이씨 이씨 너무 이쁘다 진짜 해의 버스 우리 여기 외국 맞구나 맞아 카메라에 끼긴다. 가자 밥 먹으러. 아기 목소리가 뜨거워. 아 배고프라. 배고프라. 그러니까. 부실. 5분 남아가지고. 어떡해 빨리 먹자. 점심을 맛있게 먹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냥. 이 정도 소화해야겠다. 네. 이게 1986년이고. 그 이후로 이렇게. 자유주의. 착합니다. 어깨. 이것 중에 제일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렇고요. 우와. 예쁘다. 이거 스크린가 봐. 우와. 오. 30분 단위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타고 가서. 아니 만일에 오래 있는다고. 이걸 타고 가서. 응. 들어가면. 아유. 재밌겠다. 예쁘다 저런 거. 와. 오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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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오쌰오. 아.. 아.. 거우는 거 있어? 응 오.. 잘 어울려 아.. 아.. 이거구만 아.. 그냥 돌면 되는 거지 돌면서 구경하는 거지 응 오.. 이쁘다 울렁공주 사슴 같아 안녕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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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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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린 줄거래네 아니.. 기린 줄거래네 아.. 손 다 손 다 뭐요? 아유 잘 먹어 이거 입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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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안 앤 sed 조 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망가요? 속도 너무 귀여워 어 아니다 아니다 발이다 저거 이걸 다 사면 이렇게 되나봐 종굴에 온 거 같아 그니까 날씨도 완전 습하고 아니다 대박이다 아 이시베레 산자 루이마마 에프세이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이거 까지? 힘드네 빔펄 사파이의 핵시 위지 1인 레슨 오케 오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네 고맙다 오 10 아 일종 첫번째인데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진짜 사파리 가지 말고 기린 식당 가지 말고 낙타를 보세요 낙타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낙타를 보세요 낙타먹이 줘야 됩니다 진짜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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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와 우와 오 우와 다행아 구나 나 불탑대 대박 베트남 카페라떼 멋있다 진짜 멋있다 햇빛 잡기 열 뜨거워 대박이다 ершabil랄랍 짐리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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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추천하시긴 하셨거든? 네 어 아까 나도 봤어 이 조율이 좋아 그러니까 잘해 저기 잠깐만 찍어가지 저기 갈 때 아 기념품 샵이나 갔다가 그냥 어 놀이고구 타고 싶어 그냥 이걸 봤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야 토마트나 이런 데도 팔리긴 하던데 코치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 잘 박혔어 너무 예쁘다 노랑색? 그래 너무 예쁘잖아 노랑 비논더스요? 어 비논더스 앞부분이잖아 앞에 분수있고 아 예쁘다 이것도 만천원분께 하네요 퀵 모자에다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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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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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생에 올게 이거 하나 더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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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이쁘다 라이브가 뭐야? 아 이쁘다 이쁘다 네 노래가 땡큐 이거는 특별히 혹시 구매한거에요? 이거 1엔 2개씩? 어 이 맛은 정말 맛있지 오 진짜? 이 맛은 더 맛있어 이 맛은 더 크긴 하지만 이 맛은 더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먹어야 해 플렉스 만져? 너무 맛있어 너무 답답해 잘 쓰지 오 철판 아이스 딱 적혀있네 베트남이시 퀴진 이렇게 오우 꼼꼼하게 포장 잘 해주신다 우와 우와 땡큐 둘 둘 맛있겠다 우와 샷지해서 먹다니 키리 왜 이렇게 한 것도 개우성이다 개우성이야 맛있어 맛있어 뭐야 끝에 미슨 아닌가? 뭐? 뱀참 뱀참 역시 뱀참 슬프라이 아 진짜 너무 좋겠다 아 어떡해 내일 봐요 광고삼님 타네 내일 와 깜짝 와 와 대박 이야~! 먹는 게 맛있어. 잡아 먹는 게 더 빠르네! 걷는 게 더 빠르네? ㅋㅋ